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신 안정을 위한 다감각 치료라고 하면 맞을까요? 그 스누젤렌이라고 하는 생소한 개념의 학술 대회가 이번 금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화제 집중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국제 스누젤렌 협회 이사이신 메를린 홈볼 대학의 재활학과 크리스타 메리텐스 교수님 모셨고요. 그리고 서울시립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교육연구팀의 이경란 팀장 두 분 오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이경란 팀장님 오늘 통역을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를 조금만 가까이 해주시고. 일단 지금 멀리서 오셨어요. 우리 메리텐스 교수님이라고 제가 그냥 코칭하면 되겠죠? 일단 그 스누젤렌을 먼저 소개를 좀 받고 싶어요. 어떤 건지. 스누젤렌은 하나의 상상의 단어입니다. 특히 영어 단어에서 없고요. 동사 졸다와 냄새 맡다에서 만들어진 환상의 단어입니다. 아, 그래요. 뭐 말씀 듣고 그냥 동시 통역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어휴가 들으시는 분들이 조금 더 헷갈리실 것 같아가지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뭐와 뭐에. 냄새 맡다, 졸다의 두 단어를 합쳐서 하나의 환상의 단어로 만들어집니다. 냄새를 맡고 졸다? 아, 이런 또 누가 이것을 처음에 만드신가? 누가 이것을 처음에 만드신가? 80년도에 네덜란드에서 두 사람이 중증장애인들을 위해서 시작을 한 내용입니다. 아, 그래요? 그 두 분은 역시 연구하시는 교수님들이신가요? 아, 두 분은 역시 연구하시는 교수님들이신가요? 아, 네. 그 두 분은 아주 특별한 교수님들이었어요. 그 분은 아주 크리에티브였어요. 아트 호일과 양 홀세케. 그 분은 역시 음악 테라포트였고. 그 분은 역시 바스틀러였어요. 아트 호일이라는 사람이랑 양 홀세케 라는 두 분이에요. 그런데 두 분은 연구를 하시는 분들은 아니에요. 단지 프로그램을 제공하신 분이고요. 양 홀세케 라는 분은 음악 치료사였습니다. 아, 음악 치료사이시군요. 두 분 다 독일인이신가요? 두 분 다 독일인이신가요? 두 분 다 독일인이신가요? 네, 그 분은 네덜란드 사람이었어요. 아, 네덜란드 사람이었어요. 아, 이게 네덜란드에서 했다고 그랬거든요. 제가 이렇게 정신이 없어요. 저도 좀 스누젤렌 치료를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아, 예, 나의 스누젤렌 치료사이시군요.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아, 예. 아, 예. 1981년도에 처음으로 스누젤렌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네덜란드로 여행을 해서 거기에서 관람을 했죠. 거기서 견학을 하고 그 프로그램 자체가 굉장히 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정신병원에서 일을 하고 계셨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자체가 그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 예. 아, 예. 그리고 또 다른 것들은, 네덜란드에 대한 컨셉이 없었죠. 예, 예. 예. 706여행 행동사결ınd, 000 여자친구 Behinderten. 예. 예 . 예. 예. 한국의 학교에서의 이제 시작을 시작하는 방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수행하러서 하는 학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학생들에 있는 학생들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에 대한 작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학생들은 한국에게도 많은 학생들, 학생들, 학생들이, 학생들이, 학생들, 학생들을, 그런 컨셉들을 만들었고, 그래서 여러분이 한 책에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 네덜란드에서는 순우젤렌 제공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특별한 책에 있게 제공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중증장애인들이 그 방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쉬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그냥 제공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순우젤렌 자체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교수님이 거기에서 생각을 따서 직직적으로 체계적이고 조금 더 구체적이고 학문적인 구상을 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이 더 체계화를 시키셨는데 그런데 졸다, 듣다 이러니까 순우젤렌이 졸면서 뭘 어떤 치료를 하는 건지 그걸 잠깐 설명을 들어야지 우리가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네. 네. 우림으로 가르소인 소스인라, 우리 잔 1918. 그들이 모자 있긋 많이 ib즈제올리oint速으로 그래서 여기에 besondere Licht 관계가 있었습니다. yani 그래서 빌브를 일하는지, 붉은 바랍니다. 그리고 월넙 전경에 있어서 양들은 방금이 있습니다. 보기 불구하고, 하지만 또는 그나마 controls, 이것만 그냥 하프다, 기타 тор entendeu. 그리고 우리가 이런 뇌은 한 방은 처음에 하얀색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거기에다가 다양한 기계를 그리고 빛을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는데요. 여기서 사용되는 기기 같은 경우는 색광판이 있어요. 그리고 광섬줄이 있고요. 그리고 물기둥이 있어요. 여기에서 다양한 색이랑 다양한 빛을 사용해서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처음에는 그런 특별한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지 않았지만 이런 다양한 기구를 사용해서 특별하게 체계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무슨 뭐를 하는 겁니까? 거기서 환자들이. 어디서 환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환자들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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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기에 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오세요. 아주 어린아이들부터 아동유하부터 오기도 하고 그리고 시각장애 친구들도 오고 청각장애 친구들도 오고 그리고 때로는 나이 많으신 분들 그리고 탈진상태인은 어나운수 있는 사람들도 와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환자들, 내담자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새롭게 만들어서 제공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앉아도 이렇게 좋은 거군니까? 그러면, если die Leute reinkommen, einfach schlaven? 네, es gibt 2 große Konzepte. 1. das freie Snoozen und das gelenkte, wo ich also gezielt arbeite. frei ist, ist auch nicht so ganz frei, aber ich muss mir Gedanken machen, welche Basis Einstellung der Raum hat und dann kann man reingehen und soll aber mindestens 40 Minuten drin bleiben, um sich zu erholen und zu entspannen. Das ist das eine Konzept. 네, Snoozenen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자유로운 제공의 Snoozenen이 있고요. 하나는 의도적인 Snoozenen이 있는데요. 이 자유로운 Snoozenen이라고 해서 무조건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일단 대상에 따라서 미리 계획을 세워서 프로그램 기계들을 작동을 시켜요. 단지 내담자가 그 방에 들어와서 적어도 45분 정도는 누워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기계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럼 치료가 되는 건가 보이죠? Das ist noch Therapy. Das ist nachher im Endeffekt auch Therapy. Weil der Mensch sich entspannen kann, wohl fühlen kann und also nicht mehr so hektisch, so aufgeregt, so nervös ist. Auch bei Burnout ist es vorwiegend auch ein Basis Raum, wo der Mensch dann reinkommt. Nicht zu viele Effekte, nicht zu viel Unruhe und sich ausruhen kann. 이 자유로운 Snoozenen에서는 기본적인 세팅을 해놓고 내담자가 들어와서 쉬는 경우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편안함을 느껴요.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특별하게 탈진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45분 정도 있게 되면 굉장히 편안하게 있어서 그래서 마지막으로 봤을 때는 치료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그런 어떤 공간이, 그렇게 만들어진 공간이 반드시 필요하겠군요. 그래서 여기에서 아주 좋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이 대로 삶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는 existent, 그래서 이 공간이 왜 이렇게 cela가шего 입양해서요? 제가 많은 공간을 배 republic favorit한 공간은 살인들이 존재할 때 또 다른 공간이게 되겠군요. 그래서 내가 공간에 대한 공간을 배워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이 공간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공간을 배우고 있는 공간을 배우고있는 공간을 배우고 있는 조건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개인적인 공간을 배우고 있는 공간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은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도 여러 기관에 이런 수뇌젤런실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교수님이 하시는 것은 수뇌젤런실에서 특별하게 분위기를 만들어놓고 기본적인 세팅을 해놓고 내담자에 따라서 특히 치매 환자분이 오시면 그분들이 냄새를 맡고 기억을 상기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다 감각이라고 했었지? 냄새, 소리, 모든 감각을 다 이렇게 동원하는 거죠? 네. 기관에 따라서 다른 방향으로 진행을 합니다. 네, 네. 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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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띄의. 신우제는 프로그램을 초징적인 의미에서 제공을 할 때는 그 대상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이 공간에 들어왔을 때 굉장히 편안하게 쉴 수 있게끔 하고 대상자에 따라서 때로는 마사지를 해주고 배경음악으로 아주 조용한 음악을 깔고 아주 부드럽게 나름대로 마사지를 해주죠 일종의 테라피, 요즘 우리가 테라피 얘기를 많이 하는데 가면 마사지를 받을 때도 무슨 테라피, 무슨 테라피 그래서 많잖아요 약간 그 개념하고도 조금 비슷한데 그것보다는 더 심화된 그런 내용이군요 저희는 지금의 테라피입니다 여러 가지를 통해서 테라피 그리고 아이들이 10시간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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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시간이 있는 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과 검증을 더 많이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스누젤런 프로그램을 제공할 때는 그냥 단순히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제공함으로 인해서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를 학문적으로 연구를 해요. 그게 필요해서 생물학적인 측정 도구도 사용하고요. 특별하게 스누젤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설문지라든지 관찰지를 개발을 했어요. 그런 종류를 가지고 연구를 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스누젤런 효과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알 수 있죠. 그러면 입증된 어떤 효과가 어떤 결과가 어떤 게 있나요? 네. 연구 결과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가 석사 논문 하나를 예를 들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과잉행동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7주 동안 제공을 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때 그 아동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 아동이 굉장히 편안하게 지는 그런 모습을 관찰할 수가 있었고요. 또 다른 연구 결과는 마틴 분톡이라는 사람이 박사 논문을 쓴 이분 같은 경우는 음악을 사용을 했었는데 스노젤레에서 사용하는 음악은 다양한 음악,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하지만 특별한 음악이 필요하다는 것. 특별한 음악, 그 음악은 사람을 긴장, 이완을 시킬 수 있게끔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가지고 박사 논문을 쓴 게 있습니다. 팀장님은 그러면 지금 복지관에서 이 스노젤레는 지금 치료를 하고 있나요, 현재? 네. 아, 그러세요? 어떠세요? 받으신 분들이 좀 뭐라고 그러세요? 프로그램 끝나고 나서 저희들이 항상 얘기를 나누는 시간에 있어요. 그때 굉장히 편안했었다. 그리고 잠시 동안 내 문제점을 잊어버릴 수 있었다. 그리고 과거를 좋은 기억을 기억할 수 있었다는 얘기도 하고. 약간 최면 상태 뭐 이런 거하고 좀 비슷한 건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고. 지금 우리나라에 그럼 이 스노젤레는 이런 치료실이 많이 마련이 돼 있습니까? 지금 계속 증간되는 추세. 증가세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무슨 어떤 장애 유형의 구별 없이 어떤 장애를 가지신 분이나 다 와가지고서 여기서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치료 방법이 되겠고요. 모든 Patienten kann man hierher kommen. 모든 Patienten kann man diese positive Wirkung erleben. 그래서 자신의 immun이 나는 자신의 마음을 예로 들어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과 다른 치료가가 되기 때문에 저런 대담을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치료가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스누젤레넌을 올 수는 있지만 그래도 특별한 경우에는 먼저 다른 치료를 거치고 이렇게 와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공격성이 강한 환자들 경우 그리고 경기를 많이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 때로는 몇몇 사람들은 스누젤레넌을 못하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하지만 드문 경우입니다. 자, 이제 금요일부터 말하자면 학술대회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학술대회가 처음 열리는 건가요? 네. 처음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스누젤레넌이 소개가 되고 그러면 이번에는 특별한 주제가 정해진 게 있습니까? 네. 우리 첫 번째 한국의 공식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의 공식이 많이 연결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공식이 큰 한국의 공식이 많이 연결하는 것입니다. 이 공식이 많이 연결하기는 길을 잊는 것입니다. 여기가 있는 한국의 nationalfeiertag입니다. 추석이 있다든지, 또는 찌레모니, 또는 코리아노 스포츠가 있다든지. 그리고 우리의 문화에 대해 더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문화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의 문화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화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기 학술 대회에서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경우에요. 그래서 동양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추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그리고 다도를 프로그램에 워크숍을 진행하고요. 그리고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발옥 축제를 제공을 함으로 인해서 동양의 그런 모습과 서양의 모습이 만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통역과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20분 우리가 충분히 하듯 했는데도 오늘 말씀 충분히 잘 하셨나 봐. 누구만 해요? 네,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시간이 다 돼서.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주 좋은. 아주 중요한 부분은 다 얘기를 하겠다고. 다 얘기를 하겠다고. 네, 중요한 것만 여쭤봤어요. 제가 아주 열린 마음으로 열심히 들어가지고 지금 아주 말씀을 충분히 잘하셨다고 제 칭찬을 하셨는데 아주 은발에 아주 잘생기신 교수님이세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오늘까지 여기서 얘기 듣겠습니다. 하여간에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스노젤렌 심신안정을 위한 다감각 치료인데요. 베를린 홈볼트 대학 재활학과의 메리텐스 교수님, 시립서울장애인복지관 교육연구팀 이경란 팀장님 두 분 말씀 들었습니다. 자, 015B의 아주 오래된 연인들 얘기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raz대왕 호heric 하 하 목ув 목ув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